물잔치나 결혼식 초대 문자메시지에 함부로 눌렀다가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터치 한 번으로 제 30만원이 나간 거죠. 문자 문자가 왔는데 10만원은 그냥 결제가 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피의자들은 5개월간에 걸쳐 동창회 초대, 결혼식 청첩장 등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490여 명에게 1억 1천만원의 금전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로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이 일당들은 개인정보 200여만 건을 입수해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국과 한국으로 가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스미싱 사기 어떻게 당했을까요? 우리 준희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어요. 준희가 누굴까요? 그러나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이 무려 30만원이나 더 나왔다고 합니다. 친구 돌잔치 초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미싱 사기였던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피해자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은 감소세지만 스미싱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엔 무려 4배나 늘고 피해액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햄버거 무료 쿠폰, 휴대폰 청구서, 보안 승급 신청, 문자메시지를 넘어서 최근에는 청첩장이나 돌잔치 등 지인을 가장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이용할 루머형 스미싱도 있는데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짓 뉴스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또다시 북한의 고발에 62명이나 죽었다는 유원피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겐 참 이 솔깃한 정보를 준다는 문자메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나의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수법. 만일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의 통신사에 소액결제 내역서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사고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사건, 사고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내 휴대폰을 악성 앱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보안, 디바이스 관리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를 클릭, 해제하면 악성 앱이 깔릴 수 없게 보안 설정이 강화됩니다. 당장해야겠네요. 소액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어나는 스미싱 사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겠습니다.